인천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체입니다. 머큐리는 2022년 3월 30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마이너스 0.38% 하락한 7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2월 28일 대비 약 5.55%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1년 4월 13일 만 650원, 52주 최저가는 2021년 12월 2일 693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1년 12월 8일 360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2년 2월 18일 6879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머큐리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마이너스 23.53%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6530주를 순매수 하였고, 기관은 1557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4973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2년 3월 16일 가장 많은 3,713주를 순매수 하였고, 2022년 3월 7일 가장 많은 3,222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0.64%에서 약 0.71%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1년 8월 9일 약 2.3% 최저 지분율은 2021년 5월 17일 약 0.33%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1,257억원이며, 2016년 1,210억 대비 약 3.83%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84억원으로, 2016년 25억 대비 약 232.21%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6.72%입니다. 순이익은 약 93억원으로, 2016년 20억 대비 약 363.52%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7.42%입니다. 머큐리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12.39배이며, 지난 2018년 11.25배에 비해 약 10.05% 증가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1.38배이며, 지난 2018년 2.25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38.74% 감소하였습니다. ROA는 6.5%, ROE는 11.13%입니다. 머큐리의 시가총액은 1,156억 958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564위, 코스닥 종목 기준 870위,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기준 36위입니다. 매출액은 1,257억 1,184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137위, 코스닥 종목 기준 487위,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기준 28위입니다. 영업이익은 84억 5,259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996위, 코스닥 종목 기준 457위,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기준 21위입니다. 순이익은 93억 3,373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928위, 코스닥 종목 기준 426위,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기준 24위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9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3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5, 26, 30, 4000원으로, umas 2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